이 빨래의 세척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음료의 파워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보시는 자연유래 추출물, 대두유 추출물, 토코페롤과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안 좋은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된 X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요. 뿐만 아니라 형광증, 백제, 인산염, 색소, 인공양 들어가 있지 않은 믿을 수 있는 로하스 인증받은 세제. 그래서 세제혁명은 다른 거예요. 한 번 사시면 계속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. 일명 제공의 세제. 아니, 저희가 240만 톤 넘게 판매를 완료했습니다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.9초당 한 통씩 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. 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세제혁명은 GL 플러스가 되는 건데 자, 그럼 저희가요. 이 이른 아침에 직접 빨래를 한 번 해드릴게요. 아침에 정신 하나도 없으시지만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. 찬물에. 어, 이거 얼음이에요, 얼음. 얼음물. 얼음물을 만들어서 세제를 한 번 풀어볼 텐데요.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색소 아니면 미심쩍은 찌꺼기가 남을까 봐. 근데 지금 얼음물에 닿자마자. 보세요. 살아나고 녹고 지금 일단 제형 자체가 굉장히 투명했어요, 지금. 뿐만 아니라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. 이렇게 찌꺼기 없게끔 깨끗하게 저 지금 맨손으로 만집니다. 이 이유는 로아스 인증받은 세제니까 맨손으로 해도 괜찮고요. 그렇죠. 순하면 때가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. 보여드릴게요. 이건 기름덩어리니까 마요네즈가 기름덩어리예요. 여기다가 색소, 여기다가 과일까지. 이렇게 쫙 하셔가지고 쭉 제가 짜볼게요. 많이 묻히셨다, 많이 묻히셨어. 색소나 기름때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홀홀홀. 근데 잘 보세요. 지금 흔들었을 뿐이에요. 그리고 때가 빠져나오고 있어요, 지금. 기름때가 분해되잖아요. 저희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효소가 때를 분해하는 능력이 좋고요. 조물조물 몇 번만 문지르면. 때가 빠져나와요, 지금. 그럼요. 그리고 엄마들이 사실은 저희 세제 왜 좋아해 주시냐면. 어느 순간 애벌빨래를 안 해도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카메라도 안 돌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.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력이 끝내주죠. 그렇죠. 이게 일반 세탁기, 드럼 세탁기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세제가 되는 거고. 자, 오늘의 구성은요. 저희가 한 통, 두 통 그리고 비닐에 들어가 있는 파우치형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본품으로만 무려 열 통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열 통을 보내드리는데 이 안에 한 통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체험 기회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세일을 진행하면서 한 통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체험 기회를 보내드릴 거고요. 자, 설레이는 새 봄입니다. 저희가 설레는 봄에요. 50% 세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79,805년이 35,91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액체세제 한 통당 가격이요. 3590 이런 꼴. 3590 이런 꼴. 3590 이런 꼴. 자, 그리고 14분 후에는요. 더블 찬스 추첨 들어갑니다. 지금 빠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